송파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올해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송파구는 재난관리에 대한 개인 역량과 부서 역량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로 3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 등급을 받은 송파구는 이번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3억 5천만 원도 확보했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재난관련 종합평가로 전국 3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